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장입니다. 삼성전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퇴근 시간이고 퇴근 후에 저녁 맛있게 드세요. 천혜장도 오늘 좀 맛있는 거 먹으러 좀 가야겠다. 꼬마김밥 먹으러 가야겠네. 꼬마김밥. 갑자기 김밥이 끌렸습니다. 김밥 매니아예요. 매니아인데 하여튼 김밥은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가성비 좋지 않습니까. 가격 대비 좋고. 하여튼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시고 재미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금융당국이 공매도 대책을 내는 데 이어서 애널리스트 리포트하고 리서치센터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고 합니다. 제발 좀 손 좀 봤으면 좋겠어. 주가가 빠지는데도 목표가를 높이고요. 매수하라는 뻥튀기 리포트. 이 뻥튀기 리포트를 발간한 증권사. 이 증권사는 페널티를 좀 받아요. 받고 개선 방안도 내놔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애널리스트가 소속된 증권사하고 거래하는 그 상장 기업의 유리한 보고서를 쓰는 행위는 물론이고 이 마케팅에 동원되는 행위도 이제 금지가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매도 리포트 등 불리한 보고서를 썼다가 애널리스트 탐방을 거부하는 상장사는 한국거래소에 또 벌점을 받는다 합니다. 매도 리포트 썼다고 해가지고 니 오지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상장사들도 좀 정신 차려야 돼. 증권업계에 보니까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해가지고 증권사 리서치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데 이 증권업계 의견 수렴도 마친 상태예요. 그래서 시행이 머지않은 것으로 현재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선안은 애널리스트하고 리서치 센터가 외부에서 받는 그런 입김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소신 있는 리포트를 쓸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뒀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애널리스트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 지침만 11개에 달한다고 하네요. 잘못된 보고서를 냈을 때 받는 페널티 조항도 있다. 그럼 저도 애널리스트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소신 있게 해야 돼. 자꾸 눈치를 보고 친기업적으로 쓸 게 아니라 내가 주저다 생각하고 진짜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보고서 리포트를 써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말 그대로 감정이 들어가거나 엉뚱하게 쓰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개미들한테 가는 겁니다. 당국이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은 리서치 센터의 독립성 확충이라고 하네요. 독립성 확충인데 이 매도 리포트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 중에 매도 의견 비중이 0.1%에 거친데요. 증권사들은 상장기업과 다양한 기지니트를 하는데 주식담보대출을 비롯해서 IPO, M&A, 블록딜, 자금중개, 컨설팅 등 채널이 다양해요. 담당 애널리스트가 그 불리한 리포트를 쓰면 영업부서가 타격을 입기 때문에 매도 리포트를 자체검열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자체검열하더라. 이에 당국은 애널리스트에게 영업부서 지원을 금지하고 인사평가에도 영업부분 지원과 관련해서 핵심 성과 지표, KPI라고 하죠. 이 KPI를 모두 없애도록 했네요. 법인영업 등 그 일부 부서가 리서치, 인건비 등 예산을 대폭 전폭 지원하는 대가로 영업지원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가 됩니다. 증권사 모든 부서가 예산을 분담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상장기업도 마찬가지다. 매도 리포트 등 주가의 악영향을 주는 보고서를 쓴 애널들, 애널리스트가 탐방을 받지 않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은 한국골에서 별점이 부과되고 벌점이 부과되어 관리 종목에 편입될 수가 있어요. 정치권은 애널리스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막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독립성을 보장받는 대신에 책임이 강화되는 거예요. 목표 주가랑 실제 주가의 달성률 순위가 공개되고 주가가 지나치게 벌어진 이들은 중립과 매도 리포트, 발간 실적 관리가 이루어지고요. 정차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이런 게 부담만큼이나 긍정적인 변화도 예상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빨리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빨리 좋은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좀 아쉬웠습니다. 좀 많이 빠져가지고 주가가 좀 짜증났죠. 제가 오늘 그랬죠. 7만원까지는 가겠다 했는데 역시나 6만 9천 9백원으로 끝나버리네요. 6만 9천 7백원까지 빠졌다가 7만원 가기가 조금 버거웠나 봅니다. 결국은 100원이 모잘랐어요. 6만 9천 9백원으로 마무리됐고 봤더니 메릴린치 애들이 좀 많이 샀어요. 64만주 정도 샀고 상대적으로 외인들이 좀 많이 샀는데 역시 승매수를 해보니까 외인들이 한 12만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기관 애들이 좀 많이 샀어요. 기관 애들이 한... 기관 애들이 한 게 아니라 금융 투자 애들이 많이 샀어요. 84만주 정도 팔기도 했지만은 기관은 토탈 9만 9천 약 10만주 기미들이 13만주 샀고 오늘은 외인들이 그냥 4등 없이 좀 팼습니다. 그 대신 매도량은 그렇게 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수량은 우선주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우선주도 좀 빠졌어요. 0.87% 막판에 종가유정 비스무리한 게 올라왔어. 그러니까 꼬리를 다 꼬리를 밑에 하방으로 꼬리를 만들고 올라갔습니다. 5만 7천 100원 제가 그랬죠. 5만 7천원 선은 지지선이라고 좀 빠지더라도 더 이상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하여튼 좀 샀습니다. CLE 11만 UBS 8만 8천 골드반 5만 3천 정도 사고 메릴린치 14만 9천 CT 8만 3천 모건스 7만 JP 5만 5천 매도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인들은 6만 4천 정도 매도를 하고요. 기관이 1만 5천 개인이 5만 4천 매스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외인들이 좀 팔았습니다. 지금 들어올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외인들이 오늘은 좀 간을 본 것 같아요. 전복적으로 팔려고 나가는 게 아니고 살짝 간을 보려고 좀 빠져나간 것 같고 잠시 봤더니 중국은 오늘 상해지수가 0.16% 빠졌네요. 빠졌고 홍콩 항생 0.5% 홍콩 H도 0.7% 오후 되니까 쑥 빠지네. 일본 니케이 0.33% 빠졌습니다. 똑같이 오후 되니까 훅 빠졌어요. 베트남은 오늘 급등했네요. 막판에 3% 올랐습니다. 3.57 웬일이야. 대만도 오늘 0.33% 3.33% 올랐습니다. 환율은 오늘 보니까 1309.5원 0.7% 빠졌습니다. 환율이 아침에 쭉 빠지더니 다시 또 낙폭을 좀 줄이 들어가는 거죠. 1300원 땐 이상 올라가야 돼요. 한 1320원 30원이 딱 적당한 것 같은데 달러인덱스는 105.73 0.18% 올랐네요. 이렇듯 자금 끝났고 좀 아쉬운 면이 있죠. 공매도 금지를 했는데 주가가 계속 오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공매도 영향을 덜 받는 삼성전자가 또 낫지 않겠나. 요즘 공매도 많이 안 치더라고. 예전분들도. 일단 금지 돼가지고 확 줄긴 줄었는데 이제 외인들 수급을 빨리 기다려야 돼요. 외인들이 올 때까지 조금만 잡아 봅시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퇴근 잘하십시오.